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서라도 빌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저 혹시 돈 보내셨어요? 제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, 누구세요?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야 이 XX야! 너 어디였어? 내가 아는 것 다 말할게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손대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재벌을 하겠다고 야 뭐 이 집 뭐 침대 가서 뭐 두목이라도 잡아오겠다 뭐 이 말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진짜네 손대리 가자! 주현이 고만 마셔라 우와! 어! 어! 에리바! 나만 믿으셔 고생들도 못 잡힌다 야 김덕희 고객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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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종! 너 왜 사람을 밀치고 지랄이야 어? 주현이! 하위! 노 토치! 오케이?